우리 국민이 하루에 먹는 밥은 두 공기, 값으로 따지면 자판기 커피 한 잔 가격도 채 안 됩니다. 패스트푸드에 밀려 쌀 소비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건데, 쌀 소비도 늘리고 건강도 챙기는 묘한, 결국 아침밥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. 이인범 기자입니다. 일선 농협 조합장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백설기 나눠주기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. 아침을 건너뛰는 게 일상화된 공무원들에게 아침밥 먹기 운동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.9kg, 하루 172.4g입니다. 두 공기도 안 먹는 셈입니다. 연간 136.4kg을 소비하던 1970년과 비교하면 무려 배 이상 급감한 겁니다. 그 공백을 밀을 재료로 한 패스트푸드 식품이 점령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쌀밥 한 공기값이 200원으로 떨어져 한 잔에 400원인 자판기 커피보다도 못한 신세가 됐습니다. 전문의들은 밀 소비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소화장애 등 글루텐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쌀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식품 알러지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고 쌀론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식이섬유라든지 바이타민이 풍부해 영양학적으로도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립니다. 농협은 아침밥 먹기 운동과 별도로 쌀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확대 등 쌀 소비를 늘리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TJB 이인범입니다.